코블렛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투썸플레이스의 두가지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메뉴 이름은 순서대로 떠먹는 티라미수랑 스트로베리 초콜릿 생크림 케이크입니다 이 파티팩에다가 우유를 부어서 먹어볼게요 그리고 빠질 수 없는 커피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럼 잘 먹겠습니다 우유부맛부터 해볼게요 미쳤어요 미쳤어요 목걸이 너무 잘 먹었어요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다 먹었어요 미안해요 다 먹었어요 다 먹었어요 너무 맛있다 자, 이제 케이크를 먹어볼께요 이 한 조각은 남편 줄게요 먹어볼께요 첫번째는 마이콜 지금 스티드현이ions 그 한 번 더 먹기 위해 돼지마 핫도그 미끄레임 김치 흳 아 이게 무슨 맛이냐고 뭐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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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렇게 주일을 하거든요 근데 제시판은 너무 좋아요 이렇게 주일을 하시길래 제가 너랑 같이 주문한게 이렇게 주문한거에요 그거는 너무 좋지 않아요 아이콘 저는 이렇게 주일을 하시고 맛있게 주일을 하셨거든요 저는 지금 이렇게 주일을 하시더니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고춧가루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여러분 오늘도 너무너무 잘 먹었고요 다음을 더 맛있게 만나요 안녕